동화 1주간의 구정구식을 전해드리는 동래구 구정뉴스 주간동례입니다. 매서웠던 한파도 이제는 잠잠해질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4일 입춘을 맞아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2월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동래구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2023년 구동정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 한해 구정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는데요. 구동정설명회는 지난 1일 명장 2동을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13개 동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구동정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